내가 가봤을 때는 알아요 일곱이 나갖고 일곱이 나갖고 일곱이 나갖고 분위로 끓여갖고 여기서 날씨 있구나 테비도 노래자랑 노래자랑 이렇게 한번 나오지 그리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아침마당에 그래 아침마당 노래하는데 그래그래 맞아 거기서 거기서 공급해 내가 그 프로를 더 불러 다 안 먹고 다 먹었는데 잘 샀어야 노래도 잘 나오지 뭐 잘해 그냥 노래도 잘하시면 잘 샀어야 돼 그래야 너무 잘하니까 응 진짜